안녕하십니까 체중입니다. 오늘은 모티스 12랭크 찍기 입니다. 모티스가 지금 아니 12랭크가 아니라 14랭크 에 14랭크라도 찍어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 지금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 일단 여러분이 지켜봐 주세요. 맥주 스타트 레츠 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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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 브러 뿡가라빵 레츠 브러 튀어 튀고 나 튀어야 돼 어 어 빠졌다. 이래서 모티스가 이래서 좋아요 튀는게. 튀는게 빨라. 이렇게 비하면 이렇게 비했으려고 그만 가야겠다 이거 내가 너를 상대해서 내가 너만 지키면 끝나지 에헤 잘 가라 싹쓸이 아 나 뭐하냐 오 무서웠다 제가 지금 누가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하늘아 이상한데 들어가버렸어요 오늘 여기 선빛 드립에서 놀아야지 아아 아 잠깐만 망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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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돼 어 어 어 지붕은 도망을 가야 돼 어 어 어 저희 지금 길 한 번도 안 움직였어 어 근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아 나 죽을 것 같아 어 어 뒤졌다 야 우리 뒤 야 어떻게 써나 시비가 죽겠냐 뭐냐 아까 나 뒤졌다 다시 열어놀 일단 수고 봐놀라 힝 tendon 이렇게 이렇게 일단 13m 쩍쩍 쩍 쩍 라고 찍었고요 응 수원의 쇼 뱅다 빨리빨리 레벨을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죽어라 모티즈 뱅글랍 모티즈 뱅글랍 병이 아니라 뱅 어? 뱅? 음... 내가 먼저다!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주호 형님이 아니라 죽은 누구네 아 내꺼야 저 비비를 노리는게 좋겠네 우와 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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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악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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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utes e h 스틱 뭐 제법 누에 나만 노려 오우! 왜... 안하고... 나 왜 이리로 가냐? 빨리 나와 아 나 왜 이리로 가냐? 뭐 괜찮아 아 잠깐만 나는 소수쇼 두번이나 하자고? 오케이 첫번째 상세는 너다 어? 저기도 다이너가 있네 다이너는 올려주는 게 제일 재밌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내 거지 비야 미에미 페드립이 아니야 페드립 페드립은 하면 안돼 너 하나 알려줄까? 네 엄마 비비임 와 3위 지금 제 애들은 바바바바밤 이거다 너희 본자 다음은 브로이볼 내 못했어 세일 노오오오오 트롤 할까 말까 트롤 할까 말까 트롤 할까 말까 트롤 할까 말까 하지만 어림도 없지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아 쏠리고 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 오우야 멈추를 홀홀홀 하다가 난 죽었어 우와 이렇게 콜 넣어? 이렇게 넣었다고 야 뭐 어따 쏘냐 정정 어쩌고 왜한테 패스했어야지 아 팀이 저렇게 바보네 나 좀 바보긴 한데 아 나 나 지금 바보짓 했다 바보짓 했다 아 이 판 잡다 아 줬다 줬어 와 야 그냥 골 하나 내줘자 어? 아휴 왜 저 콜 여기다 그랬어 왜? 아휴 내가 못살아 몰티스 일 슈우 몰티스 일 아까복수다 잘한다 우리 티 잘한다 아 잡는 건데 오 땡큐 아 저 주위 아버지 됐쥬 저거 내꺼 저거 내꺼 저거 내꺼 승리는 우리꺼다 승리가 우리께 아니면 너희들이 사라져줘야겠어 시키는 야 쭈 쭈 되지 쭈 아까 왜 도치 그거는... 왕이 앞으로 에스스 앞으로 에스스 다음 롤스타 롤스탄가 아니면 말고 아 롤스타 이겼다 오늘 롤스타 맞게 없어 난 솔루션 아몬이랑 롤스타 날짜파 role 얼도 어디서iece 으악 아, 그건 조금 게임 아니 이, 왜 여기서 또 지나고 2위, 오케이, 2위 아, 뭐, 됐어, 예 아, 뭐, 진짜 스타파워가 볼까 아, 뭐, 진짜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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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내 1위를 차지해? 그래 전화석한테서 뱉자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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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바깥빵 나와 모티스 스킨을 바꿀게요 신선 모티스 뱅가라뷰 모티스 뱅가라뷰 재판이 야 방보에 방변 방볼 방에 부수어 안 되는 거 같아 너무 좋은 거 같아 더 이상 우리 피를 깎아주면 용성 안 해 나 빨랑 먹어 와 이거 진짜 많지 재료 죽여야 돼 재료 죽여야 돼 재료 죽여야 돼 알죠? 어 이렇게 또 2발 진짜 이기자 아 애들 너무 잘했어 대기 네 우리 대기집 똥 났어 똥 응 대기집 똥 났어 할만한 대기인가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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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집 되게 잘하고 있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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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막아! 멈추지 으 으 으 으 으 그치? 열심히 모아 14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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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affirms vote 으 으 으 와 시트 배터리 안내려 야 이거 와 요판하고 그만할게요 오늘 14렘 14렘 끄어 만들기 10 실패 아 한반도 할게 아 진짜 한반만 더 아 리얼 한반만 더 아 이거 너무 높은데 아 그래 솔로 쇼다운은 4판만 더 할게 딱 4판 아 4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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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팎 4팎 5팎 5팎 5 5 5팎 5팎 4팎 4팎 5팎 5팎 유스틱! 저 일본 놈이야 중국 놈이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야구가 짤 두 판 남았습니다 2번 거 잘했다 2번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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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막 판매하겠습니다. 와 그래도 14년까지 절반은 얻습니다 14년까지 거의 다 갔던데 아 진짜 아까 CG4TV에서만 잘했어도 안녕하세여 나 한반만 더 할께요 너무 억울해 진짜 막판 아니 못걸로 막판 막판 두유로 바꿀께요 듀오 듀오 셜라 와 신캐들이 모여있군요 진짜 신캐들이 바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거 저게 걸렸네 멍쩔아 그걸 쏘면 더 이쁘잖아 아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만 잘하면 돼 그래 잘하고 있어 튀어 그냥 그대로 나는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않거나 구정하면 되겠다 그래 그래 저 지금 바보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지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각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